일정의 뉴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 만나보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철강사가 철강 제품의 가격을 다음 달 또 한 번 인상을 합니다. 지난해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이익이 급증한 것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가격 인상,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철강사들 제품 가격을 거의 매월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4월에 유통용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에 들어가는 원료탄과 철광석 같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뿐 아니라 일본 같은 해외 철강사들도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수익성을 대비했을 때 저평가 구간은 맞다. 하지만 체크할 요인은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하강 중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중국에서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철강 가격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연료탄 수급이 나아질지도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박정우 부사장이 영국의 ARM에 ARM을 인수하고 싶다는 욕심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박정우 부사장은 어제 주주 총회를 마친 자리에서 ARM을 꼭 사고 싶다면서 다른 기업과 동맹을 맺어서라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 투자를 하거나 전략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만드는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ARM은 펜리스, 즉 반도체 설계 1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눈독을 들였던 회사이기도 하죠. 앞서 엔비디아가 인수를 추진하다가 독과점 이슈로 제지를 당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출렁이는 이유가 경기 사이클이 뚜렷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내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도 강화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LG생활건강입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주죠. 국내 화장품 기업의 매출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근 상하이 봉쇄로 인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6월 주가가 178만 원을 넘었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 주가가 현재 86만 원 선으로 반토막 이상입니다. 하지만 대표 브랜드인 후의 경우 아직도 브랜드 입지가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후는 지난해 매출액이 2조 9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활건강, 저평가 매력을 테스트받고 있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오는 6월에 6.18 쇼핑 페스티벌을 앞두고 있는데요. 11월 11일 광군제 다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핑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앞두고 면세 수요와 대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일단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1분기 매출은 2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3,600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 오너 일가의 블록딜 때문인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홍라희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최근 3,8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이 매수 기회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SDS 사업을 보시면 IT 서비스에 최근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중에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요. 최근 물류 은임도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사업 부문은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B금융 투자에서는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가 부담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블록딜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바다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상속세 재원의 추가적인 마련을 위해서 오너 일가가 추가적으로 지분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